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먼 연간 반복했던 바쁜 아침을 보내고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답답한 세상 앞에 앉아 시계를 보내 아직도 멀었네 어렵게 모든 점심을 먹고 흰티킥이 된 졸음을 참고 모래 바쁨을 하다 가면 듯 핸드폰을 보다 가면 듯 지겹게 들었던 산소리를 듣고 근대지 못한 할 일을 열고 괜히 림질을 보다 가면 듯 정답 끄고 바라는 듯 좋은 순간이 나서 네 생산 그냥 웃음이 나서 나도 모르게 나 elekt 스트레스에했다 스스로 책을 만 מתなく 그러니까 누가ец 그림이 truc게aps 나도 된 것처럼 일어나 на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